프리미엄 스플리트 칸트랙트 패키지를 구매하는 방법 프리미엄 스플리트 칸트랙트는 라이센스와 계약을 결합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프리미엄 스플리트 칸트랙트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https.com으로 이동하세요. 오른쪽 상단의 사인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세요. 기본적으로 골드 스플리트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대시보드 전환기를 클릭하고 프리미엄 스플리트를 선택하세요. 프리미엄 스플리트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이동하여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 목록이 표시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패키지를 선택하고 버처스,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 수단을 선택하라는 창이 뜹니다. 결제는 얼터머로만 가능합니다. 얼터머 토큰을 선택한 후 조건에 동의하는지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퍼처스,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리는 창에는 얼터머의 금액과 지정된 금액을 이체하려는 지갑 주소가 표시됩니다. 이 주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거래를 보내기 위한 QR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하려면 지정된 지갑으로 필요한 금액을 보냅니다. 화면에 보이는 정확한 금액을 보내야 합니다. 결제 알림을 기다립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프리미엄 스플리트 칸트랙트를 성공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제 마이 칸트랙트 페이지로 이동하면 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주문번호를 클릭하면 결제 정보가 포함된 청구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후 대시보드에서 프리미엄 스플리트 라이선스 유시지 위젯의 토텔 리미트 및 유스트 리미트 값이 변경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